뾰화 안녕하세요. 뾰티비 MC 가희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또 모발인식이잖아요. 오늘은 모발인식에 대한 Q&A를 모아서 왔어요. 질문들을. 좋습니다. 환자분들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아니면 후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맞아요. 오늘 뭘 좀 모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일까 아닐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데 왜 그러죠? 탈모는 후퇴나 아니면 전선 유지는 있어도 다시 나는 경우는 없다.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모낭이 정말 우리가 죽었다면 이게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인식이 필요한 거고 그 치료에 있어서 내과적인 치료로 이제 모발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약은 안 빠지게 하면서 굵어지게 한다. 오 결국에는 다시 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나는 건 없어요. 궁금. 저희가 연모라고도 하고 모낭 개수? 이렇게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모와 모낭의 차이가 뭘까요? 네. 공부 많이 하셨다. 그렇죠? 특히 모발인식을 할 때 모라고 얘기하는 거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모낭은 이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뿌리. 두 개에 머리카락이 세 개가 있다. 아니면 두 개가 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요즘 모를 많이 하죠. 머리카락의 숫자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머리의 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어지는 머리카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이 모낭의 하나에 머리카락이 한 두 개 정도 나는 게 두 개보다 약간 더 보기도 하는데 그게 평균 정도입니다.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메모. 발표. 그러면 탈모의 종류가 대표적인 게 한 세네거지 있나요? 그렇죠. 세네거지. 그러니까 탈모를 크게 나누면 유전적인 탈모하고 그다음에 이게 매력적인 탈모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유전적인 거죠. 유전적인. M자 탈모. 원형 탈모. 여기만 빠지는 정성기 탈모. 정성기 탈모. 그다음에 여성형 탈모. 이게 유전적인 탈모고 면역학적인 탈모는 그게 원형 탈모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죠. 원형 탈모. 원형 탈모. 그 밖의 호르몬에 의한 탈모도 있을 수가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남자는 1에서 7까지 나누고 여자는 1에서 3까지 나누죠.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타입을 나누는 게 한 10가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 방법 중에서 비절개랑 절개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장단점 혹시 있을까요? 이제 과거에는 절개를 많이 했죠.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꿰매고 플라시클을 했죠. 그래서 절개가 이제 시간이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적게. 적게 걸리고. 그리고 흉이 남게 되지만 요즘 흉을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하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작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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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데 비절개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는 흉이 남지 않는다. 일자의 흉이 남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비용이 좀 비싸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칼을 댄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는 좀 있어서 아무래도 비절개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비절개도 이제 흉이 이렇게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없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개했을 때 일자 흉을 얘기하죠. 비절개도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짤으로 보면 약간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을 하게 되었어요. 하고 나서 스텝들이 몇 개 있지 않나요? 단계를 볼 때 중요한 건 3개월 정도의 암기 그 다음에 5개월 정도 됐을 때 50%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8, 9개월 됐을 때 거의 완성되고 그 다음에 1년 됐을 때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하! 그럼 모발 이식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아예 이식이 안 된다든지. 그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모낭염이죠. 모낭염? 아하! 그 다음에 뒷부위, 후드부위에서 볼 수 있는 건 흉터. 흉터. 네. 뭐 비절개 때는 조그만 이렇게 구멍이 보일 거고 절개 때는 일자의 흉이 보이는데 흉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뭐 트리코파이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랐으면 이걸 잘 맞추는 기술. 우와! 그 다음에 이 밑에도 꿰매고 위에도 꿰매고 그 다음에 짧게 했더니 이게 장력이 해가지고 벌어지더라. 그래서 길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절개법도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전에 몸이 아프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 그래서 모발인식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아요. 되죠. 되는데 이 방사선이라는 거는 암의 예를 본다면 대부분의 내부장기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머리를 씁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여기 혹시 뭐 여기 뇌에 병변이 있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머리를 통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거기 흉이 좀 남았다. 그러면 상처한기로 좀 떨어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때문에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별 문제 없이 모발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식 수술하고 난 후에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환자분들이 평생 먹어야 되냐고 묻는데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탈모가 되는 건 남성 호르몬이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떨어져 있다면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아니면 먹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아직도 의사, 의사에 좀 있지만 평생이라고 그러지만 한 30살에 머리를 심으면 20년을 평생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한 50세까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을 컨트롤하는 약이 아니라 혈류량을 좀 누릴 수 있는 다른 약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약은 계속 먹는 게 좋죠? 먹는 게 좋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모발인식에 관해서 가장 많은 흔한 질문들이죠. 모아모아서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chia sари Holesp 감사합니다!